짠짠짠. 이거 흘리면. 저거 그런데 흘리면 안 되는데. 잘한다. 이게 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맞아, 저게 문제야. 저게 일이야. 그래서 저는 집사가 있었으면 좋겠어. 부지런해야 돼, 부지런해야 돼.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집사야. 내가 한 점의 오차 없이. 하나, 엄마. 아이고, 아저씨. 그거를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비켜봐. 왜? 이렇게 대고서 바로 앞에다 하면. 아, 그러네. 그러네. 갑자기 속이 다신 거 같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렇구나. 난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했지. 결국에는 이제 팽 선배님이 다 하시네. 그러니까. 살살, 살살. 그다음에 뭘 하라고? 불을 지피라고. 이거, 이거. 이거 잘 타겠다, 이런 거. 와, 이거. 이거 죽인다, 이렇게 잘게. 이야, 잘 탈 것 같아. 얼기설기 놔야 돼. 됐어, 됐어. 한 방에. 이게 한 방에 성공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. 짠짠짠짠. 됐어, 됐어. 저거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. 밑으로 넣어서. 밑으로, 밑으로. 어떻게 해? 위에는 위도 아니라. 손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다. 안 해 본 티가 나지? 너무 불안한데. 붙는다, 붙는다. 오, 좋다. 붙었어, 붙었어. 그 장작 밑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래야 나무 같이. 위로, 위로 올렸어. 나무야.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. 닫아줘야지. 닫아, 닫아. 닫아. 붙었어. 안 붙었어. 좋아, 좋아. 종이만 탔어. 후후 불어줘야 돼, 또. 그냥 불장난만 하신 것 같은데. 어떡해! 왜 열어? 그걸 왜 열어? 안 돼. 아, 어떡해. 내가 볼 때는. 오늘 답답한 특집인가요? 답답해. 아니, 솔직히 가 좋아보려진 게. 계속 답답해, 지금. 고구마 600개 먹은 것 같아, 지금. 아, 저거 꺼졌네. 아이고, 연기 좀 봐. 어떻게 꺼졌어. 이게 매쾌한 연기. 비켜. 나와봐. 비켜봐. 아이고. 아이고, 비켜봐요, 저거. 아유. 신분지는 이게 다 태워놓고 이게 뭐야.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아이고, 어떡하면 좋아. 이게 뭐야, 아이고. 여기가 역으로 다 나오잖아, 이 밖으로. 어?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유.